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여기는 제가 수박을 심은 곳입니다 수박을 여기 한 포기 한 포기 4 포기를 심었는데요 수박은 많이 심지는 않아요 4 포기 정도 심으면요 최소한 12개에서 15개 정도의 수확 먹을 수 있는 수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4 포기에서 5 포기 정도 심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예를 두 포기는요 접수박이에요 접수박 콩에 무슨 콩인지 모르겠는데 콩에 수박 순을 접목시킨 이 접수박 인데요 성장이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 갖고 이렇게 접수박을 많이 삽니다 그리고 요 고개는 여기 햇빛이 들어서 잘 안보니 여기 두 포기는요 복수박입니다 복수박 복수박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한 요만큼 해요 애플수박 보다는 한 두배정도 큰데 복수박의 한 반 정도 한번 먹기에 딱 좋을 정도의 크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복수박을 쓴 것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왜 수박밭에 나왔냐 보시면요 어우 제가 관리를 안하는 바람에 애가 순이 많이 나왔네요 순을 어떻게 자르느냐 이식이 되면 수박을 처음 키워 보시는 분들 저도 처음에 실수를 많이 했는데 처음 키워 보시는 분들은 수박을 모종을 사와서 그대로 심어 갖고 그대로 놔둬요 그러면 분명히 한 개 정도의 수박을 드실 수 있을 거에요 하지만 그 수박도 한 덩이 나오더라도 제대로 된 한 덩이를 드시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조금 요 시기에 수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차차 방제하는 거 그런 것도 영상을 간략하게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식진한 지는 한 열흘 정도 조금 넘었고요 이럴 때 좀 한 열흘에서 한 십 며칠 지나면 이렇게 애순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순원순 그러니까 처음 나온 가지 있잖아요 이 줄기 처음 나온 줄기 이 줄기 있잖아요 요거를 원순으로 집시다 원순 같은 경우를 이 원순을 키우면 안 돼요 참외든 수박이든 겨순에서 아들순 손자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수박도 뭐 이렇게 원순 어미순을 키워서 수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맘때 쯤 되면 요정도 크기 요정도 컸을 때는 요렇게 원순 엄마손을 주님 곁으로 보내버려야 돼요 이렇게 요렇게 잘라 버립니다 요렇게 잘라 버리면 큰 거에 비해서 자르는 게 더 많죠 근데 아깝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요걸 원순을 잘라 버리면 여기서 더 이상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주 작게 나온 요 부드러운 순 있죠 요순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요순 하나 있죠 여기 여기 그리고 요기 새순 저는 새순을 키울 겁니다 보통 농가에서는 전문적으로 농가를 하시는 분들은 한 두 순을 받아서 이렇게 한 줄기 두 줄기 이렇게 받아서 수박을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판매하는게 아니고 집에서 먹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세수 세가지 순을 받습니다 여기 하나 요기 하나 요기 하나 요렇게 키웁니다 요 시기에는 요렇게 전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요 시기를 놓치면 정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른 부분이 더 크다고 해서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얘들 요렇게 잘라 주면 원순 원순에 커가는 에너지가 분산이 되면서 빨리 커요 어린순들이 더 빨리 커요 이렇게 하나의 줄기보다 이 어린 순이 더 빨리 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쪽에도 한번 가볼게요 아이고 야 얘도 많이 컸죠 원순이 정말 많이 컸죠 원순 보세요 원순 아이고 원순이 아니고 원순이에요 원수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전이나 똑같이 여기 있죠 원순 톡 잘라줍니다 아이고 이렇게 잘라 주면요 보시다시피 수박 한 포기보다 더 큰 줄기가 잘려 나갔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여기 한 개가 나올 거고요 여기 이미 또 어느 정도 나왔네요 여기 하나 나왔고 여기 하나 나왔고 세 개 또 나왔네요 그리고 접수박이라고 했잖아요 접수박 콩과 식물에 수박을 접목 했기 때문에 요 밑에 보면 또 잘 보시면 또 호박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 나무에서 수박도 나오고 호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저희는 생산목적이 수박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딱 봐도 호박순 같이 보이는 게 있어요 이럴때는 요런걸 잘라 주시고 떡잎은 조금만 더 이따가 잘라 주시고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 복수박 복수박도 마찬가지에요 와 너무 머니 벌써 꽃이 폈니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럴때도 뭐 잘라 줘야 되요 원순 잘라 줘야 되요 잘라 주면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조그만 움튼게 동그란게 보이죠 여기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잘라 줘야 되고요 아이고 얘도 원순에서 꽃이 필라고 폼을 잡고 있네요 이럴때는 잘라 줘야 되요 이렇게 잘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은 어정쩡해 보여도 여기서 또 손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걱정 안하셔도 돼요 진짜 다시 복수박을 접수박을 한번 볼까요 참 엉성해 보이죠 여러분 하지만 요렇게 잘라 줘야 된다는 거 계속 반복을 하죠 지금 이 시기에 모종을 5월 초쯤에 심었다는 분들은 대부분 요정도 할까요 요정도 클 거예요 반드시 요시기에는 잘라 주셔야 되고 그리고 뭐 교순도 제거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 수박은 몇 번째 마디에서 생산되는 수박이 꽉 차고 달달할까요 제가 지난 해에도 영상을 찍었듯이 17번째에서 18번째 이후로 열리는 수박이 가장 달달하고 잘 익은 수박이 나옵니다 그 전에 수박은 잘 익지도 않고 설 익었다고 해야 되죠 설 익은 수박도 나오고 좀 안에 이렇게 빈 수박 뭐 그런 수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7에서 18번째 이후에서 수박을 생산해야 되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맘때 원순을 잘라 줘야 된다 잘라 주고 나서 두세 줄기를 받아서 성장을 시킨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 제가 다음에 얘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줄기가 한 3개 정도 쭉쭉 뻗어 나갔을 때 그때 겨수는 제거하고 뭐 수박 보면 발 달려 있죠 발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옆에 입을 잡는 거 있잖아요 지어지면 그런 거 그런 것도 제거하는 거 하고 그거 영상 한번 보여드릴께요 일단은 그것만 기억하시고요 수박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조금 더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고요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깔 트였습니다